원주시가 원주시가 그 제천의 그 쓰레기 처리 짱 산사태 물폭탄 매몰로 쓰레기 처리가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복구 기간 동안 원주시가 상당히 도와주기로 원주시가 도와주기로 했다 그래서 원주시청 담당 공무원들과 원주시민들 심원주시장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청의 담당부서도 강원도 도청 방문하고 원주시청 방문해서 사정사정해서 성과를 이뤄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주시 제천시 쓰레기대란 원주시 쓰레기 받아주기로 했다 제천 쓰레기를 원주에서 원주에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원주에서 쓰레기 받아주기로 아무튼 고맙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